iphone 초대합니다 이제 자아 하이 안녕하세 думаю 아까 보디카 작고 지드만 원인이 모아있다 생각하세요 뭐 일단 경건이 계속해서 가면은데 허허허허허허 Böyle 응가 아이디 넘버 아... 뭐 지금... 누구랑 하는 거야? 시청자요. 시청자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해? 예. 각오하시고 해야 돼요 진짜로. 아니 딱히... 잘한... 예 잘하죠.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야. 아니 근데 다 그 정도 해요. 그러니까 다 잘하는 사람들이야. 못하진 않아.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. 따현이 1, 2단 안 했어? 저 1, 2단 했는데 졌어요. 10급, 17급.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본 1, 2단 중에 제일 잘했어요 따현이. 뭔 소리예요? 따현이 님이 한 1, 2단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. 따현이 님은 못한 게 없어. 아 두 분 늦었네. 안타깝네. 꼭? 먹어. 이거 지면은...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. 지면 못 나가. 이길 때까지 해야 돼. 아 진짜 이기고 싶다. 나 내일 하루 종일 전부 쳐야 돼. 아 나도 내일 전부 쳐야 돼. 나 내일 11시까지 일어나야 돼. 야. 전부 지루. 아. 리어블로그 없어 얘들아. 처갈때 전부 지루가야 돼. 아 이거 기본 개야? 아 잠깐 우리 힐러 없어요? 힐러? 아 내가 이번에 제가 한번 힐러 할까요? 내가 힐러 할까? 나 힐을 좀 못하긴 하는데 내가 한번. 힐탱이 필요해가지고 지금. 모험을 떠나볼까요? 그럼 내가 탱크 할까? 어... 제가 탱 할까요? 저 탱 자신 있는데. 그래? 그럼 내가 딜러 할까? 아니 첸. 아니 이번. 레이킹. 레이킹은 맨날 하잖아. 첸에 첸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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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첸 허락한다. 켈타스가 있으면 난 또 날라 다녀야 돼? 괜찮은데 이거? 괜찮나? 무슨 소리세요? 비슷했습니다. 탱. 원탱, 첸 괜찮나? 저쪽이. 저쪽이. 켈. 뭐야. 케리건의. 저 뭐야. 리신의. 일단 스턴는 별로 없어. 스턴는 별로 없다. 레벨 40이면 어차피 올 특성이에요. 야 저 맨 위에 있는 건 무슨 챔프야? 저. 그레이맨이라고. 어. 딜러. 그. 늑대인간 한 말 있거든요. 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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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윤이님. 예. 그 이번에 바뀌어가지고. 예. 처음부터. 그. 특성 다 뚫려요. 예예예. 알고 있어요. 사실은 앱 안돼도. 아 그래요? 그냥 1렙이어도. 특성 그냥. 하도 그걸로 욕먹어가지고 했나보네 이제. 의미가 없잖아 그게. 예. 사실은. 우리 조합 좋아보이는데? 탱커, 힐러. 에이. 뭐야. 마모사. 나 딴거 할거여. ㅋㅋㅋㅋ 저 나르는 종수랑 그냥 종수인데. 에, 처주형님이 탱하실래요? 근데 저 나르는 종수 할려면은. 걸어다니는 종수도 골라야되는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종합 자체가 지금 완전 물리며 아장나는 종합인데 상대방. 투탱할까? 뭐 투탱하셔도 되고. 그럼 걸어다니는 종수 해. 걔 걸어다니는건 또 뭐에요? 저거. 아이러면. 아이루면 원탱해도 되. 저 딱. 아이룸원탱해도 되. 니가 딜러해. 저 사모아인 채형이 있어져. 저 사모아인 채형. 하자 아 저거 쓰라라고 그레이맨이 겁나게 나한테 달려들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그 해줄게요 실명 돌개바람 해줄게요 돌개바람 저 저 불작 찍고싶은데 불작 찍다가 이제 날아가는거 야 저 그레이맨은 새로 생긴 친구야? 네 딜러야? 하스에서 흉포한 전투 그 뭐 있잖아요 늑대인간 걔같은 애 그냥 근접해서 질풍 막 평타 갈리고 근데 또 원거리도 돼 저긴 탱크가 없네 그니까 제이스같이 원거리 모드 근접 모드 이렇게 있어 탱커가 없는데 쓰라라고 그레이맨이 둘다 암살자 중에서 체력이 높은 애들이라 음 그치 탱크 안골랐어? 다시해야되나? 쟤네 고르고 있는데 야 여기 딜 너무 무서워 아니요 레디했잖아요 상대파 그니까 레디하고 아차싶어서 서로 조율 안되고 그건 이제 뭐 저쪽 근데 지금 조합은 저쪽이 더 좋아보이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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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탱커가 없잖아 저쪽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딜러들 안죽죠 너구린데? 아니 너구린데 물려서 죽겠어? 아니 저 불작 찍고싶은데 안되겠구만 제대로 고른거래 알바 어 이거는 반향 찍어야되나? 반향 진짜 좋아 케이타스 죽이면은 이기는데 나 원래 큐특성 찍는데 이거는 어 그레이미인하고 쓰라리 둘다 평딜 평딜이 그거라서 그치 그치 건방지네 일부러 이렇게 떼네 본때로 보여주자 본때로 보여주자 리리만 봅니다 우리는 먹힘있고 버티면 되는거 아냐? 저 다 평타기반이라서 리리가 또 강해 평타기반한텐 완전 우리 조합이 먹고 들어가는줄 알아 모험을 떠나볼까요? 아 들켰어 너 임마 너무 뻔한데 이중가냐? 야뽀였어 괜찮아 괜찮아 번개와살이 더 세요 올라가 올라가 탑 한명 올라가 탑 내가 할까? 타현 왜 말이 없어? 집중하느라 아 집중하느라? 어 좋아좋아 어우 쓰라이 이 새끼 이거 너 걸린 번개와살 당겼죠? 에에에 이런거 안먹히지 아 왜걸려요 도망 아 이게 이렇게 딱 위로 미드구멍이다 아니 턴은 제가 걸리면 이미 죽어요 야 뭐해준거 아니에요 제가 D, E로 애들 다 뛰어서 살았는데 답도 없네 또 썩썩 눈썩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새벽에 이 새끼 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이 새끼가 아 뭐야 캐리건 저거 뭐 발로 쏘는건가 이거 캐리건 걸릴때마다 욕먹어야돼 야 늑대가 내려갔다 어 여기 있다 있다 네 캐리건 내려갔어요 저희가 어차피 머키가 보시니까 탑을 먹자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얼마나 얕잡아 보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먹어 오 캐리건 봐 약보였네 우리 내려온다 어 뭐야 뭐야 이거 이 친구 보소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나 나 죽였구요 야 파지식 6대 못 터졌다 파지식 6대 위축한다 위축 어 지금 먹어요? 예예예 갑시다 갑시다 총수 내려와 총수 내려와 우리 경험치 앞서고 있어 오면 싸워 어 어 철수형이 다 드시고 어 이거 캐리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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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꾸용 아 나이스 다 먹었다 나이스 이거 다 먹었어요 제가 바텀 방에 가졌어요 바텀 안 먹었어요 가면 되요 바텀 가면 되요 탑 경험치 버리고 오케오케 가자 아니 늦었는데 약간 좀 살짝 늦겠는데 아니 지금 가면 되요 지금 가면 되요 어 나 탑 먹을게 탑에 늑대인간 있다 아깝게 쟤 만화 없거든요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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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이깝이 아아 깝이깝이 요거요거요거요거 어키바구리 나이스 나이스 늑대인간 내려간데 나도 따라간다 뭐 때려야되나 지금 아아 때려 때렸다 우리 이길 수 있어 체력관리만 누군님 더 쉬운 나이스 나이스 와 보세요 아 근데 클리겠다 이거 아아 나 다 레이메이 더 나본다 아아 식물식물 오우 먹기 좋아 레이메인 못 먹었네 쪼금마는 실행 나이스 어디가십니까 제이나님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обы놈 제이쇼용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돼 아니 일단 많이 먹.. 우리가 왜 더 못 먹었냐 뺏겨가지고 뺏겨가지구 그니까 쟤네 죽는 순간까지 식물 먹는 그것 때문에 아 대박 잘했다 잘하네 잘해 저 갓따닥 찍었거든요? 이제 안죽습니다 갓따닥 찍었으면 안죽아 갓따닥 찍었는데 죽는 리르는 진짜 트롤이야 요고님 저 좀 살려주세요 상대방 너무 절 물어요 저 랜덤 힐이라서 알아서 체력 적으셔야 돼요 쟤 아니 그 그레이 메인한테 실명만 걸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아니 어딜 자꾸 친구들이 이거 과한데? 와 잠깐만 데미지 마 와 저 싸대기 왜 이렇게 세 따윈이 세 번 죽었다?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아 이게 아닌데 혹시 모르나 해서 아 알고있죠 알고있지? 네 아 진짜 살벌하다 흔대방 미드 막으러 가야돼? 아뇨아뇨아뇨 아직 우리가 레벨 안 밀리거든? 아 아 이거 싸대기가 너무 아픈데? 리리 뭐 어쩌고 하던데? 리리에서 죽은거 아니야 콩나물에서 죽은거야 안돼 너굴 내가 죽은게 아니고 콩나물에서 죽은거야 자 내려간다 닉댕갓도 내려간다 시발 먹기가 제일 잘해 먹기가 제일 잘해 먹기 잘하고 있어 지금 공성피해봐 아 이거 후석탈 찍는구나 따르킥 찍네 나랑 탑에 돌 탑에 돌 저쪽 10렙 지금 싸우면 안돼? 존심삼 아니 타유님 먹기 잘하시는데 잘하고있잖아 정말 잘하고있어 지금 할일 다하고있어 카키바 유랑 안가도 되겠다 캐리곤 이거 자꾸 이렇게 해도 돼? 나 무라디인데? 아씨 진짜 어 제이나 왔다 못하시네 쓰랄 좀 못하시네 제이나 궁 빠졌구요 저거 쓰랄 좀 못하시네 내 친구 운용 어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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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 그레이맨있거든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티땜 티땜 아 아 진짜 그레이맨이 나만 쫓아다니 아 너무 세다 진짜 얘네 딜압박 장난아니다 아니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기실 때 이거 안되겠다 지금 탑에서 탑 저거만 잡으면 이길 수 있어 라디니용이 한번만 나 왜 어떻게 해야되는데 형 아냐 채 채우고 오세요 일단 이제 밤 되거든요 애들 올거에요 형님 가죠 이거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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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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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캐리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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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죽었어 캐리건 아 아 죽었어 다해줬다 다해줬어 빨리 체력채고 오자 먹기 좋다 먹기 좋다 좋아 좋아 위축 쌓이고 있어 여기 어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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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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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죽어요 요거니 안녕히 계세요 여기 갓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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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꺼 고고 따요니 그와중에 홀란팀에 따요니 출격 에바 1호기 출격 먹기가 밥통불이 들었으니까 미드나 탑 하시는게 좋을거같은데 에바.. 에바 출격했어 지금 자 신지! 신지 따라가 어 이거 먹고 있어 지금 이 친구들 이래도 돼? 될거같애 맞아 보셔야 정신찰대 싸대기 싸대기 여기 3명있었어 켈타스 조심 네 싸다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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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잡! 야 이거 잘 막네 생각보다 정화라서 짜증납니다 손이 되게 셋 나갈게 카라즘도 정화를 찍는 이 바닥에 왜 우리 하나 더 찍고 싸워야 특성 하나 더 찐대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세 얘네 어어어 아 왜 나 나 아아 도망쳐 살려줄게 와 13렙 우리 13렙 안돼 안돼 아아 한번이라도 더 써야된데 어 저 철수님 살려야된데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아시 오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이거 글로 가셨습니까 네? 아니 저는 님 바로 앞에있었는데 저 못보신거 같은데요 아니 저는 종수한테 갔죠 당연히 피없는 갓타스님 혼자 거기 들어가시면 아 이거 탈거라 상황이 별로 쉽지않아 난전에는 저쪽이 세기때문에 분석하지마 의미없어 분석대로 돼야지 의미가 있지 또 먹었어 또 먹었어 저 조합에다가 저 조합에다가.. 이렇게? 저 조합으로 아아 좋았어 이 조합에다 지면은 우리 할말 없는데 으 어 이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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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뺏어 먹었고 아 이건 뺏어? 천천히 천천히 밑에 그릇마시 올라와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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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건 좋은데 미드가 밀려요 아 잡았구요 나이스 샷샷 탑 밀수있어 아직 몰라 미드 진짜 깨져요 어우 싸다구 싸다구 레벨 다 따라서 살 빠지면서 어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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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 어글로 제대로 풀렸다 한 대 맞어가지고 아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 진짜 피해 없이 맞았다 얘들아 되게 잘 먹고 있어 정말 진짜 저거 나오는거까지 잡아가지고 윗쪽까지 싹 아 그냥 내버려도 되겠다 잡으면 되니까 죽여죽여죽여 재미지마 캐리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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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잡 저 불잡 저거 그렇지 그렇지 갓타스 타연님 이거 이거 함께 하죠 윗쪽 다시 쌓이고 있어 좋아좋아좋아 무가옥도 있어요? 무가옥이 있어요 아 얘들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쓰라른 쓰라른 만병통치 만병통치 찍었는데 팀원이 죽는다? 릴리 트롤입니다 ração яз아 어 어이거 뭐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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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 뒤 내 뒤 내가 막아주께 오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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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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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 번 들어가시죠 갑시다 우리 갑시다 저놈을 연폭에 어 뒤에도 있고 아 스톤 좋았구요 에? 빠지면서 쿨이였어요 실명해봐라 아 그 따다닥이 안들어왔어 따다닥이 아 나 왜 자꾸 죽이야 하아 아 내 위축 먹기 위험하다 먹기 위험하다 먹기는 위험했을때 위험했는데? 헤퍼 아니에요 근접 딜러에요 근접 아 근데 진짜 세다 그레이맨 한마디 죽네 그럴거 같더라고 어그로 스킬밤 따짐 아 그니까 원래 평타스라 3급이었는데 전투탄력 사라져가지고 언제적 얘기하세요 그때 그때가 언제야 패치가 한 두거둔 된거 같은데 아 이거 가제찬 5코스트였는데 6코스트 해갖고 잡붙이잖아 이거 진짜 쿨쿨야 옛날 피임 좋았다고 막 이러면서 하하하 오오오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얻바라 이거 얻바라 안돼요오오 내가 앞에서 맞아주고 있어 정하지마 인정? 아 좋았어 지는 웃고용 오우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스턴 나이스 나이스 연쇄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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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발 제가 발동시킨 다음에 갈게요 빠른발 발동시킨 다음에 잘했다 잘했다 리리 창조 플레이 빠른발 발동시킨 어깨 어깨 발 꺼고 있어 탑 먹고 있고 좋아좋아 어그로 잘 끌고 있고 목숨 거네 캐리건 저게 굿굿 저 위에 탑 밀어도 될것 같습니다 먹기가 좋다는게 좋지않아요? 먹기 좋지 오케이 상대방 지금 밭떡먹.. 밭떡.. 밭떡 가야돼? 밭떡먹네? 네 밭떡 와야돼요 침물이 지금 어그로 끄는 동안 저희가 밭떡먹는게 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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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거같은 말이야 나오고있다 정정정정정 우리가 여기서 어그로 끌면은 꽃무.. 꽃이 갈거니까 여기 있거든요 여기? 네 아니 어디가 어디.. 어이구여이구여이구여 좀조심 어어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왜 잘 안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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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해 어어어 오케이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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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바보기사 군 빠졌고 난 할수있어 난 할수있어 나이스 오케이 불작 지룡꾸용 아 근데 또 그레이맨이 저보거든요 안 돼 안 돼 그레이맨 또 저보거든요 아 진짜 그레이맨 짜증나 진짜 제가 지켜줄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캐리건이 저노래서 아 우리 근데 저거 멋있어 아 이 10레벨까지 버텨야겠구나 자 스톤 딱 쌀타 쌍피 시볼 먹기가 제일 잘해 으쨰 먹기봐 불타는 분노보다 그 뭐지 한명 때릴 때 300데미지 들어가는거면 겟쎄요 W 한 명한테 들어가면 300끝는거 있잖아요 아 무라딘? 네 그게 진짜 쎄요 그게 쎄긴한데 근데 웬만하면 지금은 W 많이 묻혀서 응급 떨어뜨린게 좋긴해요 하긴 그건 그렇네 아 아 진짜 폭발 폭발 이번에 10만잔 돌리기 한번 찍을까요? 10만잔 돌리기 폭발 어때요 20렘 특성 10만잔 돌리기 10만잔? 피어야돼 피어야돼 우리가 이거 빨리 언제 다 있어요? 아니 솔직히 쿵푸어슬 아니 쿵푸어슬 쿵푸어슬 개사기지 쿵푸어슬 찍었는데 내가 죽는다? 개트롤이죠 리리는 20렘 때 완성돼요 이미 리리는 접으셔야 되겠는데 아 알 깨졌네 솔직히 공격주의 잡았으면 이 게임 유리했다 아 리리장이 이미 세 번 접으셨는데 세 번 접으셨는데 어 여기 여기 뭐 있다 이거 형 이거 드셔야 돼요 이거 이거 꽃꽃꽃꽃만 먹어요 아 또 또 또 할 수가 없다 진짜 진짜 이 집요하게 묻는거 봐 야 어그로 잘 끌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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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맨이 저렇게 노리는거 봐요 저거 커버해주지 않습니까 저 브레이맨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아 좋아요 갓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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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す갖구나 하이잇 공버스를 나 쿵푸스를 갔다 쿵푸스 빠른발 저거 또 갑자기 달려들거 같애 아 쿵푸스 개웃기네 저거 저거 먹으세요 숨을 늦으시고 나 한번도 안죽었어 아 전멸이요? 어? 저거? 아 그러게 전멸 못잡아 못잡아 좋고요 저 조합에 지금 박삐하는게 너무 불쾌해 난 지금 하하하하하 이리가 승용특성인데 4대승 한게 네 뭐 그럴수있죠 제이밍이니까 공룡진님이 했으면 진짜 한나도 안죽었을텐데 괜찮아 병건이가 첸 안한게 어디야 첸 나름 그거거든 어? 어? 이거 미친거 같은데요? 해!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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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손가락 봐 손가락 봐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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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깔았어 어느새 위축 오스테 좋아 갓다스만 늦고 가자 아 저분 특성이 더 괜찮은거 같아 나도 다음에 저거 타야겠어 우리 탑쪽에 저기 싸우는데 어 어 잠깐 제 뒤에 쓰라리있거든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내려 천천히 내려 아이고 아 스턴 지금구요 연폭 지리구요 갑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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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쟤는 못잡겠어 빠른발 빠른발 갓다닥 빠른발 갓다닥 빠른발 애기 애기만들기 계속 계속 그렇게 쫓아보세요 제가 갓다닥 갓다닥 빠른발 불작 장리만들기 장리만들기 갓다닥 빠른발 갑사 야 이거 이겼어 빠른발 갓다닥 갓다닥 빠른발 실명 오케이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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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퍼슬 호퍼슬 일부러 맞아주면서 호퍼슬 발동 갓다닥 발동 빠른발 발동 맞아주면서 탱탱하면서 피하주면서 이거 한번 걸어주면서 이거 해주면서 갓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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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만 여기까지 자 적투사 적투사 타요 타요랑 나랑 같이 다니니까 죽네 귀엽다 커플같애 커플 남자친구 같애 가자 가자 가시죠 예 갓다닥 빠른발 갓다닥 같이 태도 될거같은데 갓다닥 호호호호 가자 빠른발 갓다닥 툭툭툭툭 안아프지 아 남친 남친 사망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거 먹 이거 먹죠 어 좋아좋아 이거 먹자 뭐 먹기 뭐 먹기 지금 시합도 좋구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간다 간다 우리 간다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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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먹기 타고 위로 해가지고 가면 끝나는거 아냐 어허 어허 저저저 복심데이 캐리건 죽여 저거 얘네 죽여 얘네 얘네 잘라 잘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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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안돼 안돼 요고님 한명아 궁극 좋구요 따윤이 좋구요 아 쏙쥐 먹혔고 뒤에 요기 캐리건 캐리건하고 아다맞다 이디로 바로 달릴게요 어디가십니까 아이고 물딩딩이 물장맞아라 아아아아 aqueles 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점프가 있어 마나가 없다 식물이 테루한 동안 우리 이거 피한 수많은데 어 뭐야 뭐야 순간이동있어 뒤에 캐리건 뒤에 캐리건 엄마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합니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오 나이스 킬 좋고요 킬 좋고요 아아 총수가 다 받았어 아이 진짜 이 그레이베인 진짜 아 그니까 너무 난 저게 몬테리 애기만들기 애기만들기 아이 저거 진짜 데이벨 짜증났다 어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저거 식물이 빠른발 같다닥 만병통치 쿵퍼슬 집에 9대 쓰여 9번이나 죽었어? 999 은하철도 아 이거 특성은 아예 내가 잘못 찍었어 진짜로 아 이제 어떻게 아니 구데스는 특성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기특성인데 아니 구데스는 특성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극딜 특성인데 근데 무라딘보다 딜량이 좀 아 무라딘 완전 잘하고 있어 탱커 딜 생존 한 번 더 늦었어 그러니깐 그러니까 구라딘 보다 딜 안나오는데 쓰라리 하 하 하 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아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죽으면 그럴 수 있어 아 인데 인데 우리 바텀 쟤네 못먹게 이거 하죠 네 잠시만요 저 가고있어 가고있어 저 저 없어요 지금 갓타스 갓타스만 본다 갓타스 켈타스 와야돼 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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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 좋았어 형님 힐 한번만 힐 한번만 주시죠 감사합니다 쿵퍼슬 쿵퍼슬 무한일 무한일 형님 어디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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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맞고 빠른 발 4형킬 4형킬 남친 남고 남친 남고 남친 남고 아 지렸다 지렸다 남친 남고 아 기가매켰다 어디가 어디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 매일 일부러 발동 빠른 발 퀸퀴스허 발동 춤 1번 춰 주시고 일로와 아 그런거 하지 맙시다 에이 와 진짜 타요님이 캐리했네 이웃수고하셨습니다 다잘했다 다잘했어 채팅창이 이건데 천재한 따윤이한테 다 들어갔는데도 계속 참아지니까 안들어가는 것처럼 보임 근데 이건 어쩔수 없는거지 내가 제가 데스 1등 찍을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야 제가 몸빵 해뒀잖아요 소리없는 강자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판에 아웃본을 죽어? 분명 그레이맨이 나만 물었어 무려딘이 근소한 차이로 딜 더 넣었어 나 한판도 안죽었어? 아 딜도 내가 많이 넣었어? 이렇게 딜 넣으려면은 불분찍었나? 몰라 불분찍었네 은총 아 재밌다 종수가 잘해 역시 이니까 재밌다 따윤 님 어떻게 명예회복? 아니 저는 계속해서 상관없습니다 명예회복? 네 한판도? 아니 따윤 님이 마이크 안하고 선수 안창현으로 하니까 아 그냥 캐리를 하시네 MVP 각자 뽑아보죠 아 이것도 이런 왜 이긴판에서 MVP를 뽑아요 이겼으니까 뽑아야지 졌으니까 못 뽑았지 나도 계속 뽑고 싶었어 아 저는 머키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아 머키 잘했지 그리고 이거를 감안해야돼 켈테스가 딜을 엄청 많이 넣긴 했지만 그 너굴에게 기대하는 어떤 플레이가 있잖아 아 선수의 기리치 아니 무라님도 기리치 그니까 평소에 하던거보다 더 잘했냐 아니면 기대했던거보다 더 잘했냐 그거에 가산점이 있는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거고 어 셰크리파이즈 님 맞네 군대 갔다가 휴가나왔나보네 아 한판 하죠 또 한판 더 하자 아 레이너 하고싶다 레이너 하려면 요번에 무슨 말 하늘사원 한번 한번 시원하게 고고고고 그 동안 좀 우침했는데 하늘 한번 가자 얘들아 레이너 아니면 실바 말해봐 하늘사원 제일 못한 사람 뽑으면 나 빼고 다 잘기엔 안좋으니까 뽑으면 안되지 너가 1인 철거만 부르신 분 하늘사원에 그 1인 철거만 괜찮은데 어 괜찮지 지금 여기서 고르면 돼? 아니 일단 대기실 가야돼 이렇게 하고